다시 한번 정말 회전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감사회원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이 문제를 금방 행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만 교사상의 여러가지 제약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워낙 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에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점검되고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경찰에 수사일을 해서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또 경찰이 수사를 빠르게 그리고 명백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갖고 있는 모든 그동안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망사건이 어떠한 흔적의 의욕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좀 더 체계를 바꾸고 그래서 모든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역무에 적응하고 또 협력하는 공직모라를 만들기 위한 개편작업들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